쿠션 없는 의자에 앉아있다니 엉덩이 안 아파요? 여기 보이셨구나 이게 쿠션이 없긴 한데 제 엉덩이가 빵빵해서 괜찮아요 엉덩민 엉덩이가 쿠션 역할을 대신 해줍니다 엉덩이가 빵빵합니다 엉덩이가 빵빵합니다 궁뎅민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그래서 엉덩민이었던 게 엉덩민 제가 한 번 더 얘기했는데 게임 같은 거 하면 닉네임을 정할 때 아 뭘로 하지? 정말 고민 많이 되잖아요 내가 이걸로 레벨 10, 20, 30, 40 정말 많이 키울 텐데 다른 유저들이랑도 만날 텐데 친구들이랑도 같이 할 거고 아 닉네임 뭘로 하지? 했어요 항상 엉덩민 엉덩민 누가 있다? 방댕민 했었죠